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금요일 오늘도 인사드리는 주식 남자친구 주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사드릴 종목은 모비스에요 모비스 자 모비스 현재 갭든 상태에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단계적으로 수익 벌어가기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번째 박스권 두번째 박스권 그 이후에 세번째 박스권 움직임 가능성이 있고 재료가 살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요 친구는 중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한 수익 보실 수 있구요 단기적으로 보셔도 큰 수익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제 영상 집중 집중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자 모비스 어떤 재료죠 현재 중입자 치료로 우상향을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중입자 치료에 왜 대장주이냐 간단합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RF 제어 시스템을 지금 개발한 상태구요 또 하나 이 제어 시스템 이후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개발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자 이 RF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라는거 지금 중입자 같은 경우는 가속기 관련해서 이 제어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입자 치료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거 다음 기사 보시죠 중입자 치료는 어떤 치료죠? 방사선 치료보다 횟수를 절반이나 줄이구요 더군다나 2차 암 발생 등 부작용과 후여증을 현저히 적게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에서 중입자 치료기를 지금 새로 오픈한 상태입니다 상용어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 현재 지금 연세의료원에서 중입자 치료센터 전립선암 10명을 이미 치료한 상태입니다 상용어가 되어 있고 현재 입증까지 된 상황이죠 너무나 좋은 재료가 있는 상황이구요 지속적으로 호재 공시로 주가를 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현재 중입자 치료는 심평원에서 급여확대 검토까지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죠? 건강보험 말 그대로 보험료까지 지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입자 치료는 지금 금액상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지금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이것 또한 국책사업으로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대감 상승으로 충분하다라는 거구요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거 현재 정부 지원으로 매 분기마다 26억가량 지금 모비스에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정부 측에서는 중입자 치료로 5천억원 가량 지원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5천억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? 지금 이미 정부에서 26억원 받고 있는 모비스가 당연히 중입자 치료의 대장주인 모비스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기업의 정부 지원을 받겠습니까? 당연히 이미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충분한 재료구요 충분한 수익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일단 기억해 주시구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외에서 올라가서 갯든 상태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자 11월 9일 어제죠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입자 치료 난치암 판도를 바꿀 것이다 난치암이 뭐죠? 치료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... 자 난치암 같은 경우는 생존 확률이 50% 미만입니다 현저히 낮다 그런데 최장암 재발에 이 재발 확률을 50% 이상 줄인다라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는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갯이 뜬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차트 보면서 맞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갯든 상태에서 현재 오늘 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구요 자 이 친구 왜 윗골이 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나오냐 간단합니다 당연히 저항선이 걸렸기 때문이죠 이 저항선 부분 어느 부분이죠? 현재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물대 제일 무거운 친구구요 이 친구를 소화하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난 제 영상 보시면 아실텐데 박스권 박스권 만들어 줬습니다 이 박스권 만들어 주면서 세번째인 박스권을 만들어 주기 위한 주가를 가볍게 가볍게 하는 과정이구요 자 어떻게 올라가느냐 첫번째 자 핵융합으로 30% 처음에 거래량 띄우면서 관심 갖게 했습니다 기대감 좋았구요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을 만든다라는 건 충분한 슈팅 자 슈팅 만들어주기 위한 스프링 작용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? 자 핵융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심 갖게 했죠? 30% 올랐습니다 그 위에 바닥 만들어줬고 150% 어떤 걸로 올라갔죠? 초던도체 그래서 거래량 띄워줬구요 거래량 점차 낮아지면서 바닥 한번 더 만들어주고 물량대 소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중입자 어떤 중입자죠? 고정형 자 고정형으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? 250% 가량 올라갔습니다 일정 거래량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현저히 줄면서 지금 악성 매물대들 소화시키는 겁니다 가볍게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? 가볍게 가볍게 거래량들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기간값으로 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동안 바닥 만들어줬고 그 이후에 점차 현저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 재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재료 초던도체 재료 중입자 고정형 재료 그 이후에 발생되는 11월 12월 안으로 회전형 재료로 슈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자 기사 잠깐 보시죠 자 연내 이번 연도 아니죠 회전형 중입자 치료 가동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 두 대를 가동할 예정이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죠 지금 11월 12월 현재 11월이니까 한달 자 이 부분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슈팅 가능합니다 지금 고정형 하나로만 음악콤 올랐는데 250% 올랐는데 현재 지금 가볍게 만든 상황에서 호재 기사들 띄울 재료도 충분하고 그 이후에 회전형 기사까지 띄우게 되면 당연히 250% 이상인 300%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지난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이 박스권 어떻게 수익들 챙겨가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구독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 저점 매수할 수 있게끔 고점 매도할 수 있게끔 매수 매도 사인들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 거 말씀드리면 자 1이라고 제가 문자 그냥 가볍게 여기 나와 계시죠 1이라고 가볍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모비스 안내 드렸습니다 시초가 매수라고 안내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자 26일이죠 26일날 매수 안내 드렸습니다 저때 매수하신 분들 현재 40% 이상의 수익 가져가셨고요 부분 매도 시켰다가 제가 11월 7일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월 7일 제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저한테 문자 가볍게 1위나 아니면 주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저 은봉에서 분명히 매수 타이밍 드렸습니다 매수가 얼마요? 제가 자 5천원부근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수익권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수익 중요합니다 왜요? 시드 불리셔야 100% 저 친구 한번 떨궈줘서 저점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올 겁니다 그 매수 들어가셨을 때 시드가 많이 불어있으시기 때문에 더 큰 수익 발생시킬 수 있고요 지금 고점에 물려오고 계시는 악성 매물들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100% 계실 겁니다 이 매물들 평단 낮추셨으면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데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하나 안주셔서 1번이나 아니면 주 문자 하나 안주셔서 결국엔 수익 못 챙겨가시고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게 될 겁니다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수익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돈 받지 않습니다 저 돈 많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 가져가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소통하는 텔레그램들 연결시켜 드리거나 저런 식으로 문자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위라 남겨주시고요 모비스 시초가 이런 매수가 매도가 제가 다 안내드립니다 문자로 문자로 다 안내드리고요 만약에 이것도 보시다가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답장 이런 식으로 입장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처음부터 텔레그램받고 싶다 그럼 제 번호로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주식 알려드리고 있는 주식 채널이 있습니다 자 이 채널 연결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 영상들 보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제 텔레그램로 연결시켜 드려서 다른 분들이랑 소통하시고 모비스 이외의 종목들 단기 종목과 지금 모비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수익 벌 수 있게끔 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4920에 8706으로 1이나 입장 제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수익 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안 보내셔서 고점 물려 계시는 분들 평단 못 낮추시고 수익 못 가져가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그 이후에 2차 매수대 들어가셔서 수익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맞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첫번째 박스권 두번째 박스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향에서 세번째 박스권 만들어 줄 거고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네번째 박스권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나요 자 세번째 박스권 말씀드렸죠 회전형 자 네번째 박스권 정부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 10월 18일날 자기사체 소각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적자인 회사에요 3년동안 지속적으로 적자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자 ADM 코리아에서 돈까지 끌어왔습니다 땅까지 자회사에서 땅까지 정리시키면서 자기사체를 소각을 시켰다구요 적자인 회사에서 왜일까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유가 됐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구요 정부 지원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가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번째 박스권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을 못 받더라도 그 기대감 하나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 매수타점 잘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큰 수익 벌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영상만 보면 늦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4920-8706로 문자주세요 문자주세요 돈 들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제발 좀 수익 벌어 가시라고 지금 어려운 장에서 내려가고 있는 안 좋은 장에서 제발 좀 수익 가져가시라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문자 하나 1 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비스 좋은 재료입니다 충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잘 따라오셔서 크나큰 수익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고요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